모래를 우리가 뒤에를 쳐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공 뒤에 모래를 쳐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제 벙커샷의 거리에 따라서 유효주 선수는 좀 먼 거리에서 칠 때는 좀 더 그러면은 볼을 좀 더 바로 맞추는지 이렇게 거리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.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벙커에서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벙커에서 거리 조절은 스윙 크기도 아니고 또 스윙 스피드도 아니에요. 이제 이 모든지 벙커에서는 모든 샷이 다 드라이버 치듯이 세게 치셔야 되고 그리고 어드레스도 항상 같아요. 근데 여기 헤드 이제 페이스를 열고 닿냐에 따라서 거리가 많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좀 더 핀이 가깝고 그리고 턱이 좀 더 높은 경우에는 헤드를 좀 많이 열어서 탄도를 띄워서 거리를 좀 줄여주고요. 그리고 또 한 2, 30m 되는 거리의 벙커에서는 헤드를 닫아주면 알아서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멀어졌다고 하셔서 볼을 바로 이렇게 치시기보다는 똑같이 볼 뒤를 세게 치시되 이제 헤드 열고 닫기로 거리를 조절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아 실제로 유효주 선수의 벙커 샷을 보니까 너무 잘 치는데요.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해요 보통? 저는 일단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벙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정확한 타격이기 때문에 볼부터도 맞으면 안 되고 너무 또 볼 뒤에서부터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만의 연습방법이 있는데 네 벙커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 여기다가 볼을 이제 선 앞쪽에다가 볼을 놔요. 그리고 항상 이 선을 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해요. 여기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 볼을 여기다 놓고 이 선을 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. 제가 보여드리면 굿샷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면서 선을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연습을 하면서 감을 잡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. 사실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무래도 공을 좀 아무래도 좀 바로 맞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선을 그어놓는다면 좀 더 편안하게 벙커샷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 감사합니다. 네